알바 구하러 왔는데요. 몇 살인데요? 18이요. 아! 18이요. 우리 만난 적 있죠? May I help you? 계산해주세요. 삼각김밥이 상하면 삼각김밥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? AM 있어요? 전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.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적응적으로 좀 해봐 좀. 열심히 일한 사람 이렇게 뒤통수 치시면 아무도 사장님이랑 일 같지 못해요. 사장님이